다음 문제 있어요? 이 질문은 이장원의 문제입니다. 이장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제외선이 기대가 없어서 충분히 생각해. 뭐야? 빨간 선을 뒤집어. 말하자는 기운이요? 뒤집었을 때 나오는 글자. 이게 왜 말... 모든 조각을 빨간 선으로 뒤집는데? 어지러운데? 진짜 어지럽다. 이건 공간지각력을 보느라 보다. 그거네. 이게 색깔이 같은 게 한 글자인 거예요? 한 음절 아니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진짜 천재들이 풍네. 그리기도 모르겠어. 못 그리겠어. 저 중간에 대각선 초록 빨간 선이 너무 싫다. 빨간 선이 위에 오는 거잖아.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옆에 있는 것도 있어. 아이고 씨. 이미지가 조금... 이미지가 조금... 네? 타격이 있다고 해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보면 잘 봐주네. 너 오늘 전반적으로 나랑 되게 비슷하다. 아 이런 거 싫어. 아... 이게 왜 더워야? 맞네. 역시 천재다. 아 가만있어. 눈으로만 보세요. T. 아 미안해. 영어구나 영어. 한글인 줄 알았는데. 기네. 야 H를 저렇게 하려는데 어떻게 맞지? 진짜 신기하다. 진짜? TH1도 뭔지? 대박이다. 나도 내가 놀랍네. 저게 내재되어 있는 천재성이죠. 자기도 모르는 그냥 뚜두두두 대는 머리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야. 8시에서 6시. 이 질문은 진정루입니다. 틀려라. 이거 뭐야. 아 이거 하지 마. 오우야. 아 이거 옛날에... 아 이거 접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 이거 싫어. 이게 뭐야? 나 이거 너무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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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워. 접으면?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알아. 잠깐만. 거짓말! 아 나는 알겠다. 반쪽이 빠져있어. 정답! 저저저저.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 정말? 나. 나. 정답. D. D. 야. 어 아니야. A. A? 잠깐만. 나 D 틀렸고. 타일러. E야. E. A. B. 아무거나 좋아하는 얘기하지 말고. B. 자. 김지석. B. 자. 타일러.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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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상표가 없을 거예요? 아니. 하수진 씨 이걸 어떻게 보고 A라고 딱 나와요? 그냥 이렇게 접고 말면. 난 다음에 뒤집으면 A잖아요. D. B. J.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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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아이큐 테스트에서 이 문제 제시를 해요. 정말 요거는 종이를 찢어 본 적들이에요. 나 진짜 종이를 찢어서 접어봤다니까요.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전혀 못 풉니다 저런 거. 그러니까 하필 이걸 나타내줘.